모든 요소 다 떠나서 맛으로만 평가를 이제 후각, 이각, 식감에 초점을 놓았어요 1번 요리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에? 이거 뭐예요 이게? 뭐? 뭐? 응? 우리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건데? 아 네 맛인데 근데 그 우둔살 맞죠? 응 감칠맛도 되게 좋고 아니 아니요 싸바용 같은데? 싸바용? 밥 위에다 신김치 올려서 홍어랑 먹는 느낌이 나고 근데 달달하게 하려고 과일 같은 걸 넣었는데 그 과일이 지금 키 거덩돼요 지금 저한테? 응? 어? 뭐지? 묵은지랑 젓갈비도 있는데? 먹어본 사람은 뭐잖아 어? 잘 썩였다 끝났습니다 심사위원은 탈락입니다 응? 졌지만 잘 싸웠다 마탕이네 마탕 일단은 인적 흑백요리사